공평호 안녕하십니까 공평호 tv의 공평호입니다 문재인 정권 4년 솔직히 멀쩡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를 꼽자면 아마 한일관계일 겁니다 한일관계는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주일 특파원을 지냈던 선우정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쓴 오늘자 칼럼은 한일관계에서 문재인 정부가 남긴 유산과 또 그 외에 후폭풍을 아주 예리하게 평가하고 있고 또 그와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문정권의 의도와 이런 부분을 아주 세세하게 분석한 그런 명칼럼입니다 오늘 공평호 tv에서는 이 명칼럼을 해부해서 아주 세 개의 작은 소주제로 나눈 다음에 내용을 소개하고 그것에 대해서 저의 해설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포인트는 4월 21일 날 서울중앙지검의 주권 면제 판결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와 문정권 대일외고에 대한 평가입니다 선우정 논설의원의 주장입니다 지난주 서울중앙지법이 박근혜 정권의 중요한 유산 하나를 복근시켰다 2015년 한일 외안부 합의다 문재인 대통령은 합의 2주년을 맞은 2017년 12월 28일 피해자 지원 사업을 무산시킨 방식으로 합의를 사실상 파괴하고 말았다 그런데 4월 21일 날 서울중앙지법은 피해자의 소송을 기각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한일 외안부 합의가 피해자 권리를 구제하는 정부의 유일한 외교적 보호권 행사라고 판결했다 국제사의 보편 원칙에도 맞고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배제되지도 않았고 피해자 상당수가 합의에 따른 구제 사업에 응했다 문 대통령의 고의적 왜곡을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온전히 바로잡았다 문정권 4년 외교를 결산하는 상징적 반전이었다 여기까지가 선우정 논설위원회 주장입니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국가 간 약조가 한일 외안부 합이었습니다 이것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깨버리고 한일관계를 배랑 끝으로 밀어붙이고 오랫동안 축적해왔던 한일관의 신뢰자산을 선전과 선동으로 다 까먹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토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땅의 양식 있는 시민들은 정치적 목적 이외에는 다른 것을 전혀 문 대통령의 의사결정 과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5년 단임제 선출직 공무원이 무슨 생각을 갖고 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이렇게 배랑 끝으로 밀어붙이는가 이런 한탄을 하는 시민들이 한두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저 양반은 손자 손녀가 없는가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 세대도 살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아마 한탄이 수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핵심 포인트는 집권 4년 문정부가 잘한 것은 없다 선우정 논설위원회 주장입니다 반일은 친북과 함께 문재인 정권 외교의 두 가지 축이었다 친북 노선은 작년 북한의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와 삶은 소대가리 발언으로 사실상 물을 건너가고 말았다 친북을 살려보겠다고 반일을 친일로 돌렸다 역시 문정권의 머리 꼭대기에는 북한이 있을 뿐이다 북한과 쇼를 할 수 있다면 달라라도 갈 수가 있다 5월 10일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4년을 꽉 채운다 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과 같다 이제 시간 탓은 안 된다 문 대통령은 대일 외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참패하고 말았다 죽은 공명이 산중다를 이긴 셈이다 이것이 첫 승패다 그러면 경제는 어떤가 사회는 어떤가 정치는 어떤가 외교는 어떤가 안부는 어떤가 앞으로 문정권은 그들이 대중을 선동해서 적표로 몰아댄 박근혜 정권과 하나하나 비교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4년의 명암도 정당하게 재평가돼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까지가 선우정 논술위원의 주장이었습니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세상살이라는 것이 세상일이라는 것이 모두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것이 사업에 관한 일이든 하급의 일이든 가정을 꾸려가는 일이든 나라일이라는 것이 모두가 다 비슷합니다 바른 마음을 갖고 바른 의도를 갖고 바른 목표를 갖고 바르게 행동해야 성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모든 일들에서 정권 재창출을 위한 목표가 들어가고 장기집권을 위한 목표가 들어갔으니까 옳은 일이 나올 수가 없고 옳은 행동이 나올 수가 없고 옳은 생각이 나올 수가 없고 옳은 판단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정심이 있어야 모든 것이 올바른 것들이 나올 수가 있죠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세상을 만만하게 보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어렵게 봅니다 세상을 어렵게 보는 것이 정상인 거죠 한 번 두 번 정도 일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선전과 선동 정치 공작으로 속일 수가 있죠 그러나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문정권이 받아들고 있는 지지도에 대한 성적표이고 4월 7일 보궐선거 결과입니다 다음 세 번째 핵심 포인트는 신의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선우정 논술위원회 주장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반일 몰이를 중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너무 돌변해서 외교관이 창피할 정도라고 합니다 대통령은 떠나는 주한 일본 대사를 청와대로 불러서 덕담을 나눴습니다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는 주미대사로 이동합니다 외교관계에서 미일에 좋은 말을 해주기를 기대한 듯한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대법원의 직룡 판결을 흔들 수 없는 금석처럼 여겼습니다 그런 대통령이 피해자 손을 흔들어준 이를 위안부 판결에 대해서 곤혹스럽다고 했습니다 외교관계에서는 다들 도쿄올림픽에서 남북평화쇼를 하려고 저런다고 합니다 일본도 의도를 뻔히 압니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모든 것은 이렇게 정도를 벗어나서 이용해 먹으려 한다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대하니까 이웃나라 사람들이 그 저희를 알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반일과 반미도 모두 다 국내 정치용 소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올바름이 없으면 신의도 없습니다 정의가 없으면 신의도 없습니다 선이 없으면 신의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튼 정권 창출에 성공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권 창출이 불가피 불가능하게 되면 편안한 노후조차도 물 건너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은 앞으로 얼마나 더 강한 물 이수가 동원될 수 있을지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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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호혁 호혁 골 admira 고 Ну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